하잉비 에리원 전세계는 아직도 넷플릭스 열풍인데요 그 중에서도 기묘한 이야기 Stranger Things라는 드라마가 인기죠 시즌4 트레일러도 나오고 곧 나올 것 같아서 복습 차원에서 명대사를 알아봅니다 80년대 아이들 그리고 괴물 뉴트로 바람과 함께 엄청난 인기를 얻은 기묘한 이야기 Stranger Things 이름부터 먼저 보자면 Strange가 이상하다, 기이하다 라는 의미죠 이걸 만든 The Fur Brothers는 스티븐 킹의 소설 Needful Things랑 비슷하게 이름을 짓고 싶었다고 하네요 스티븐 킹이 샤이닝, 잇, 미저리, 쇼싱크 탈출의 원작 저자인데요 본인의 장르를 만들 정도로 이런 특이하고 기이한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Stranger Things라는 제목과 기묘한 이야기와 모두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명대사를 보겠습니다 이 작은 마을의 파출소장으로 있는 Chief Hopper의 대사죠 Chief가 대장, 소장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파출소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Mornings are for coffee and contemplation 아침은 커피와 생각을 위해 있다 라는 해석이 가능한데요 Something is for, 무엇이 is for 라고 하면 그런 용도를 위해, 그런 이유 때문에 something이 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커피와 contemplation, 생각, 고뇌를 위해 아침이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형 인간을 위한 안성맞춤 표현인데요 기묘한 이야기에서 제일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실험실에서 나와서 이름이 Eleven 밖에 없는 주인공은 순진하고 착한 매력이 있는데요 Friends don't lie 이렇게 말하는데요 친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죠 이거는 간단해서 넘어갈 건데 Lie가 눕는다 라는 의미와 거짓말하다 라는 의미가 동시에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제 주인공 한 명 중에 형이자, 기자가 되는 Jonathan Byers의 대사인데요 You shouldn't like things because people tell you you're supposed to You shouldn't like things because people tell you you're supposed to 조용하고 생각이 깊은 캐릭터인데요 사람들이 좋아해야 한다고 해서 따라 좋아할 필요는 없어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Should는 뭘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의미죠 You shouldn't 그래서 너는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어 Like things 어떤 것을 좋아하는 것을 Because people tell you 사람들이 너한테 말하는 것 때문에 You're supposed to Supposed to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다, 어떻게 해야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뭔가 정해진 것처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이런 거 좋아해야 해 라고 한다고 꼭 좋아해야 할 필요는 없다 라는 말입니다 꼬맹이가 어휘력이 대단하죠 Obliviousness 사전에 찾아보면 염두에 없다, 잊어버림 이라고 나오는데요 제 생각엔 무지함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은 너의 완전한 무지함이 정말 놀라게 해 라는 해석이 가능한데요 Blows my mind는 나의 머리를, 나의 뇌를 폭발시켜 버린다 라는 지격이죠 그만큼 정말 놀랍다, 이건 좋고 나쁜 의미로 둘 다 사용 가능한 정말 놀랍다, 신기하다 라는 의미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너의 완전한 무지함이 정말 놀랍다 라는 해석입니다 이제 주인공들의 어머니인 조이스가 큰아들 조나탄한테 하는 말인데요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This is not yours to fix alone You act like you're all alone out there in the world But you're not, you're not alone 이거는 너 혼자서 해결할 것이 아니야 이 세상에 혼자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fix는 고치다 라는 의미지만 상황이나 인생에서는 해결이 조금 더 어울리죠 Act는 어떤 척, 어떤 것처럼 행동하는 거지만 사실은 아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Alone은 혼자죠 그래서 Lonely가 여기 이 단어에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외롭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귀여운 더스틴의 또 다른 대사인데요 워낙 호기심 많고 과학자 느낌이 나서 그런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호기심 항해를 하고 있어 그래서 노가 필요해 이 책들, 이 책들이 바로 나의 노야 정말 철학적이죠 Curiosity, 호기심이고요 그리고 Voyage, 여행 특히 바다 위에서 하는 항해를 뜻하는데요 Paddles가 노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자기의 호기심 때문에 항해를 하고 있고 그의 노는 책이다 이런 의미죠 어른보다 더 어른스러운 건 뭔가요? Nobody normal ever accomplished anything meaningful in this world Nobody normal ever accomplished anything meaningful in this world 아까 봤던 형, 조나탄의 대사인데요 친구에게 위로를 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정상적인 사람은 의미 있는 일을 해내지 못했어 여기서 nobody normal 여기서 정상적인 사람을 뜻하고요 accomplish는 해내다, 성취하다 meaningful, meaning이 full, 가득하다 라는 의미에서 의미 있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nobody가 사용된 이유는 부정형 문장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역하자면 이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을 해낸 정상적인 사람은 없다 이런 의미라서 nobody를 사용한 건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인공인 마이크의 대사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If you're both going crazy, then we'll go crazy together, right? Going crazy,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둘 다 미쳐가는 거라면 그럼 함께 미치자고, 알았지? 이렇게 주인공인 마이크가 친구들에게 말하며 우정을 과시했습니다 네, 오늘은 Stranger Things, 기묘한 이야기의 명대사를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고요 넷플릭스에서 미드도 한번 보면서 영어 듣기 연습도 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잉비, 에리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시오 modifications 거기 звو savoir ân